야 우리도 그가자 인질 주위에 드론 붙이자 오케이 오케이 어 좋은거 배웠죠? 인질 주위에 드론을 붙이자고? 그래서 드론을 쏘게 하면서 인질을 쏘게 하는거지 인질 주위에서 드론 계속 삥삥 도는거지 인질전이 개꿀이네 컴퓨터 때 드론으로 팀킬 한번 유도한 적 있는데 드론은 죄송해요 안녕히 계세요 나이스 있지 나이스 아 침투했는데 인질 주위에 삥삥돌아 멜로롱 멜로롱 아 어떻게 우쾌쥐고 야 인질때문에 총못살아지고 인질 때문에 총을 못살아지고 재거를 못살아 야 야 개웃기다 야 야 진짜 쏘질 못해 쟤는 개당황이 있겠다 야 진짜 카메라 어디야 카메라 저기 야 우리 위에서 치고 들어갈 수 있나?